진주처럼 우아하게 빛나는 보석광채 피부를 위해 진주로 클렌징해라 탑셀러 VVIP들의 초고가 진주 스파 코스 동일 제품 펄 루미네이트 클렌저 VIP들에게 실제 사용 1년 3원 클렌저 세계적으로 유명한 아쿠야 진저 무려 33.5%의 진주 추출물로 클렌징을 하는 호사로움의 극치 진주 추출 성분을 캡슐화하여 클렌징할 때마다 진주팩을 하듯 영롱하게 빛나는 광채피버 거기에 헐리우스타들의 소문난 필수 세안템 코코넛 오일 함유로 자극을 줄인 완벽에 가까운 딥클렌징 효과 놀라운 보습력 클렌징만으로 잃어버린 탄력까지 살려라 디비홈 쇼핑 클렌저 최초 속탄력, 겉탄력, 피부탄성 회복으로 인한 3중 탄력 개선의 도움, 안면 처진 개선 도움까지 한 번에 매일 클렌징으로 피부의 격이 달라지다 펄 루미네이트 클렌저